오늘 커피프린스 제 3호점 저는 공유 저는 경험이 많아요 아, 저긴 또 예술적으로 귀여워 내가 할프 해줄 수 있으니까 다들 돈 오와릿 이런 걸 만들려면 일단 먹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와, 우리 소보로 진짜 짱 많다 와, 우리 소보로 부자다 저는 근데 초콜릿을 만들어봤어요 천리와 초콜릿 공장 보는 거 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한 4개월 10초 저는 팬케이크가 끝인 거 같아요 베이커리의 왕자 휴리카여 베이커리의 왕자 휴리카여 휴리카여 난 내 눈앞에 나타나 안녕하세요 어 어, 맞다, 명찰이 있네 내가 재밌는 거 알까? 나 이거 저번에 연준이가 같이 꼈었거든? 나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연준이한테 야, 이거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뭐야? 괜히 깨끗한 걸 이걸 코에 걸었어요 와, 꼭 왜 가려는 거야? 와, 꼭 왜 가려는 거야? 아, 근데 누구야? 난 처음에 그랬으니까 아, 근데 누구야? 오늘의 투두는 뿌띠양 과자점 투두 베이크리의 특집입니다 오늘 하루 파티시에가 되어 맛있는 빵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 파티시에 파티시에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 적 있었어요, 약간 직업으로? 파티시에나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어렸을 때 뭔가 꿈이 많았을 때 꿈 하나가 이렇긴 했었어요 파티시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그런 파티시에가 있을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파티에 대해서는 꿈에 대신 저한테 호 entsche서는 아, 손짓이 아주 화려하네 뭐, 뭐지? 저 약간 팔을 자랑하라는 거 같은데 여기 수발이 안 빠져 방금 센친네 우선은 은근 살짝 이러고 있는 것 봐 귀엽네 네가 지금 맞추고 있는 것 봐, 라인 다 만들어본 적 있어요 수빈이 형 좀 있죠 그쵸 나는 많이 만들어봤는데 저는 팬케이크가 끝인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 많아요 다들 돈 워리 돈 너브스 내가 할프 해줄 수 있으니까 다들 돈 워리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 학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옆에 현진 당사님이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빵을 두 가지 진행할 거예요 밤 식빵하고 소보로 빵 두 가지 진행할 건데 다 해볼 거이기 때문에 세 분 두 분만 나눠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저는 밤 식빵 좀 갈게요 저는 소보로 저도 밥 만들어보겠습니다 저 소보로 가게요 저는 소보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먹거든요 믹싱볼 안에 밀가루 먼저 다 부어주세요 네 자 믹싱볼 안에 밀가루를 네 밀가루 내 기분이 좋네 이게 다 부를게요 네 멤버 중에 한 분 계란 잘 깨시는 분이 잘 깁니다 그럼요 라면 짬바가 있는데 유리 그릇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계란의 세월을 깨주시고 거기도 준비되어 있는 계란 깨주세요 벌써 재밌어요? 재밌네 깨서 이렇게 까고 이걸 라면으로써 다져주고 역시 네 오 맛있게 가루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밀싱볼 안에 넣어주세요 가루 얘도 넣나요? 네 자 이게 뭘까요? 엿 생강이요 냄새 맡아보세요 커피의 냄새 날 거 같은데 그 축구하고 나서 겨드랑이 짠 냄새 나는데 어? 이거 생긴 건 머리인 것 같은데 냄새는 아닌데 아 별로 안 맞고 싶은 냄새 천국장이래 혹시요? 이게 이스트라는 재료예요 아 이스트말이요 그 말고 이스트인가요? 섰죠 자 믹싱볼에 이스트도 넣어주시고 이건 조금만 넣을까요? 아니야 다 넣어주세요 빡이 커져요 빡이 커지고 발효가 되는 역할이에요 아 나이 커지는구나 물하고 계란도 한 번에 다 넣어줄게요 너무 잘 넣었어요 야 아 저게 또 예술적으로 요리하는 것처럼 아마 저렇게 요리하는 것처럼 아마 저렇게 이제 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서 뒤에 보이는 기계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와 신기 신기 무거우니까 손목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런 거 제어가 무겁지 않죠 어 들어오는가요 혹시? 흔들었으니 안 흔들리면 오케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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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리 손이 아 잘한다 손잡이 위로 내부 올려주세요 끝까지 오오오 와우 온 버튼 눌러주세요 반죽이 되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반죽이 될 때까지 1단으로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잘 섞는다 너무 신기해 저희 다 섞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멈춰주세요 버터 들어갈게요 빠다 한입 먹어보고 싶다 3단으로 레버 먼저 바꿔주시고요 7분 반죽해줄게요 7분 반죽해줄게요 준비 와 너무 덥한데요 너무 덥한데요 너무 덥한데요 너무 덥한데요 너무 덥한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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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다들 모르군요 이런 거 있을 때 간죽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안 돼요 으음! 너 왜 더 잘 먹어? 꽉 자르는 거 아니야? 좀 복구름이 많아서 그래요 잘생긴 형아들을 쳐다보니까 지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점점 식빵의 그 안쪽처럼 돼가고 있는 거 할 줄 알아요 여기저기 우리 형 냄새가 나는데? 맛있겠다, 벌써 맛있을 거 같아 냄새가 좋다, 맛 없을 수 없어 자, 좀 꺼내줘! 꺼내달라는데요 꺼내줘야 되는 반죽은 멈춰주시고 반죽을 조심해서 볼에서 다 떼내어주세요 말랑말랑해 찰떡 같네요 보통 일이 아닌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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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왼팔 떨어질 거 같아 아우! 아우! 수빈이 형 엉덩이 같아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아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뒤늦 밑에 잡아줘 그렇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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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우! 뭐야 뭐야! 오우! 뭐야 뭐야! 오우!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아기 엉덩이 만진다고 생각하시고 살살 해주셔야 돼요 아기 엉덩이를 안 만져봐야 돼 알겠어 자, 수빈이 엉덩이만 만져봤자 애기 엉덩이는 안 만져봤거든 손맛이 더해지니까 어우,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응 세례한테 주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어? 뭔가 비슷하게 하는 거 같지 않나?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빵이 클 준비가 다 되었어요 자, 이것이 맨 윗칸에다가 넣어주세요 사랑으로 우와, 야 겁나게 커졌다 붙은 건가? 네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안 뜨거운데? 네 괜찮아 오, 따뜻해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죽을 이렇게 들었을 때 거미주처럼 그물망이 있으면 완성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네요 네 살짝 어, 느낌 되게 좋다 어, 느낌 되게 좋다 어, 느낌 되게 좋다 애기 엉덩이 같아요 애기 엉덩이 만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제 빵을 분할 들어갈 건데 네 프로페셔널의 모습처럼 밀가루 잘 뿌려주시고 아, 참 알아요 착착착착착 착착착 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아, 그러면 거기서 해주세요 오케이 착착착착착 아, 이거 어디서 보고 있는지 보고 배워갖고 아, 이거 어디서 보고 배워서 이제 빵의 분할이라는 작업이 들어갈 건데 밤식빵 반죽은 기억하세요 450g 450g 우리는 몇 g일까요? 300g 홀로그램 우리는 50g으로 맞춰줄게요 일단 반죽 이렇게 조금 갖고 와서 이렇게 조금 해서 우와, 뭐냐? 우와, 뭐야? 약간 으쓱하셨네요 내심 기분 좋으시죠, 근데 반응 굉장히 섹시하셨어요 반응 굉장히 섹시하셨어요 반응 여기도 여기도 450g 한 마리 맞출 수 있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질 수 없다 아... 아니,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할 수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450g 한 마리 맞출 수 있나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오, 450g 한 마리 맞출 수 있어요 우와 여기 정말 맞출 수 있어요 눈빛이 흔들리는데? 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50g 나오지 않을까요? 오, 2g 딱 봐줄게요 와, 50g 어떻게 한 마리 맞출 수 있나요? 아, 이거 느낌 너무 좋다, 이거 또 제가 쇠질하는 사람이랑 무게 감각이 좀 괜찮죠? 또 제가 쇠질하는 사람이랑 무게 감각이 좀 괜찮죠? 안 괜찮네? 안 괜찮네? 64g 네 아, 54g 64g 64g 52 46 52? 망가졌나? 와, 이게 50을 어떻게 딱 맞추지? 천지신가 봐 오케이, 50 한.. 이 쯤? 아, 나랑 이 정도? 오오! 딱 450인데? 편집할 수 있어요, 편집할 수 있어요 난 이 장, 앞에 거 조금 자매주세요 이 정도면 450 될 것 같아 오오오 역시 역시 경험자는 다른가? 역시 재능이 있어 오케이 까... 까비 예 에해줍 수빈이 아까 450 했던 거니까 자, 이것도 한 사례 가시죠. 역시. 50. 됐다, 됐다. 오케이, 50. 오케이, 50. 50. 50. 오케이, 50. 와, 우리 소보로 진짜 짱 많다. 와, 우리 소보로 부자다. 이렇게 짱 됐어. 완벽해. 어? 진짜 잘 어울리는데? 딱 됐어? 오, 이건 조작 없이 진짜 했어. 오, 이건 되게 많이 만들어지겠다. 잡아주고, 잡아주고, 굴려주면은 오, 예쁘다. 오, 예쁘다. 굴려주면은 종그랗게. 종그랗게. 나오죠? 이렇게. 안에서 굴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종그랗게 나오죠. 우와! 종그랗게. 네, 그러면은 종그랗게 나오죠. 이렇게요? 네, 빙고. 애들아 파이팅! 유 캔두잇! 응? 나 지금 제일 예쁘게 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야, 이거 나 들었다가 망가질 것 같아. 아, 이거. 여기 다 올려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기. 이렇게. 자, 이제 대망의 밤식빵 성형 작업 들어갈 거예요 파우더 묻히듯이 살짝 위로 아래로 다음에 듬뿍 넣어주시고 끝까지 다 위에서 아래로 김밥처럼 꾹 눌러주시고 일자로 될 수 있도록 꼬집꼬집 롱소세지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시고 미음의 바닥으로 갈 수 있게 잡은 다음에 안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반대서 위로 반대서 아래로 반대서 아래로 하고 한번 뒤집고 밤 드롭밤스 드롭, 드롭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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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었어요 어? 식빵은 밥 먹는 맛인데 밥 먹으세요? 식빵은 많을수록 맛있어요 식빵 터질 때까지 넣어야지 내가 만든 게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많이 넣겠어 한 정도면 되나?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접어주면 되는 거죠? 네, 위에서 돌돌돌 김밥 말듯이 말아주세요 꾹꾹꾹 덮고 오케이 얘가 일자가 되게끔 하라고 하셨어 오케이 얘가 일자가 되게끔 하라고 하셨어 덮고 일자가 되도록 꼬집, 꼬집 덮고 덮고 꼬집, 꼬집 어? 꼬집, 꼬집 꼬집, 꼬집 애기 엉덩이 꼬집어버리기 여기도 꼬집 지금 여기도 꼬집는다 그랬죠? 네, 옆구리도 꼬집어주세요 네 근데 꼬집으면 좀 아프지 않을까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건가? 얘가 너무 뚱뚱한데? 내가 밤을 너무 많이 넣었나? 응 좀 많이 뚱뚱하긴 한데 그죠? 아, 그럴 수 있고 맛있어 아, 그죠? 저도 밤 좋아해서 식빵 7 된 건가? 어,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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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나? 잘했는데? 이은혜가 아래로 가게 이은혜가 아래로 가게 와, 이거 그 벗기 네, 이제 소보루빵 바로 진행할 건데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와, 냄새 좋다 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냄새야 와 이런 거 큰 거 하나 들어가면 소보루먹을 때 기분 진짜 좋은 거 알죠? 와, 맞아, 기분 진짜 좋아 이제 소보루빵 들어갈 건데 와 소보루를 바닥에 일단 준 다음이에요 소보루빵 들어갈 건데 와, 이미 소보루나 빵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둥글리게 해 줄게요 네 뒤집어가지고 뒤에 꽁다리 잡아서 물에 풍덩 담가서 한 번, 두 번 털어주고 소보루를 가지고 와서 뒤에 올려주고 손바닥으로 꾹 해서 돌려주면 소보루빵 이래서 뒷면은 없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서 반죽 두 개씩만 가져가서 진행해 주세요 이 소보루빵 가루는 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죽 두 개에서 반죽 역시 반죽 버터는 가루야 이건 피넛 버터로 만들어져요 마스가 빠진다 했지 오, 색깔이 진짜 빡긴다 하얘졌어, 그치? 봉다리를 잡고 물에 풍덩 탁탁 하고 뿌린 다음에 눌러 뒤집어 뒤집으면? 조금 한다 소보루빵 와, 내가 빵집 하면 진짜 후하게 해줄 수 있는데 빵보다 소보루가 더 클 수 있는데 됐다 오, 잘하셨어요 재밌다 오, 재밌는데? 소보루빵 신기하네 소보루빵 워낙 좋아해서 소보루빵 간다 간다 가요실 문 열어서 마지막 판에 넣어주세요 마지막 20분 발효하고 제가 부어서 가지고 올게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좀 만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해서 빡 초콜릿 파는 걸 녹여갖고 초콜라티요? 우와, 멋있다 초콜라티 초콜라티 빠졌는데? 아, 이게 이거 아무튼 부졌어요 근데 왜 이것만 그러지? 딴 거에 사용하시는데, 그쵸? 걸리하고 집에 가자 5, 6, 7, 8 5, 6, 7, 8 5, 6, 8, 8, 8 5, 6, 8, 9, 9, 9, 10, 10, 10 아아